니가 어쩔건데 어 텔도 없잖아 두번째 게임은 설탕뽑기입니다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할 모양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아기고마 여러분 하이어 데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아 요즘에는 아 내가 애매해 아 나 1500점 1200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아 실력이 딸리나 아 400게임이나 했는데 아직도 700점입니다 자 반드시 싸이온 1레벨 되게 센데 조심 좀 해야될 것 같고 싸이온이 좀 이상하게 플레이 유럽 대회에 나오던 작전이죠 저거 대회에 나오는 다이브작전입니다 저거 정글이랑 같이 다이브하는 뭐야 쟤네 저거 저 짓거리 하려다 걸렸죠 우리팀한테 데프트가 참교육 아 개공승인데 아 좋아좋아 공승먹고 아주 지원하게 공짜로 점수 올려보자고 아 에읍 어 아 아 아 아 맛있니? 텀 비는거 로밍가서 근거리 미니언 3마리 포기하고 가서 개이득 받네 항상 로밍 많이 가면 좋아요 압박할때는 Q시킬 빠졌을때 이제 열심히 때려주고요 한 번은 받아 먹어야 돼요 웨이브 커서 뭐야? 사고다 쉐리트리플 이건 사고네요 괜찮아? 소울킬 따서 내가 캐리해주죠 압박 넣고 압박 넣고 때려주고요 텔 없어가지고 때려주면 크리티컬하거든요 이제 보이네 템은 교류 발전기 방금 다 먹었죠? 석게임킴 올 확률 매우 높음 먹고 집 찍었나? 우리 캠프 들어갔으면 죽일게요 집가서 자기 캠프 먹으러 갔을 수도 있고 미니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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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티온이 궁을 쓸거같다 피니맥 미니맥 플라급 미니맥 미니맥 willingness nis killing 미니맥 미니맥 다 못먹죠 이거 싸이온 귀여운 녀석 아 훌륭합니다 제디만 한 번 잡으면 끝나네 어? 어? 아우 이거 빠졌나? 아 제리 5킬? 위험해 위험해 다음 슬로우만 맞추면? 아우 까비 조졌다 사고망치다 까비 게임 템포가 안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게임 지금 상태가 오 나이스 슬로우드 제리 7킬 아우 파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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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! 와 이게 좋네? 어 어? 아 사이온 어? 안돼 천패라도 제리가 킬을 너무 많이 하긴 했구만 이 퀄 있긴 한데 아 아 아 나이스 어우 나이스 마무리 좋았다 그래 나스야 아 이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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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 수 있나? 아 근데 제리를 안 보고 다른 애들한테 스턴 걸어봤자인데? 어 나이스! 막아봐 막아봐 나 끝난 줄 알았는데 잠깐만 끝낼 수 있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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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? 아 아쉽네요 아 진짜 아깝다 아 아쉽네 아 진짜 아쉽네 당겐가자 말파이트가 절대 못 버티게 만들 수 있거든요 두들겨 버려야겠는데 이거 럼블은 그냥 카운터지 어떻게 보면 야 근데 7Q인데 원딜 카소스에 정글 마스터에 별게 다 나왔네 피들 서폿에 이게 매치 레이팅이 3천 한 2-3백은 넘을 것 같은데 근데도 이렇게 잡힌 이런 픽을 하네요 다들 일단은 그 11Q를 무조건 찍고요 말파이트니까 어? 한 마리 녹은 것 같죠? 이거 제가 주도권이 있는 판이니까 그냥 작살 찍을게요 W 찍어서 굴렁새 보고 막아도 라인은 되게 편해요 그건 뭐 선택입니다 굴렁새 열심히 던지지만 1레벨 굴렁새라서 만화 소모가 압박이 크죠 그래서 어느샌가 3레벨 굴렁새 던질 때가 되면은 이제 실드를 배워서 다 겐제를 무시해버린다는 거 해보든가 해보든가 이런식으로 하면 무조건 텔 쏴야겠죠 텔 안 쏘고 네가 어떻게 버틸건데 그렇지 텔 쏴야지 환절기 조심하세요 진짜 요즘에는 날이 너무 확확 변해 너무 덥다가 너무 춥다가 생추위라고 하지 어쩔건데 네가 어쩔건데 네가 어쩔건데 텔 없잖아 망한거 아니야 귀여운 녀석 요즘 체육큐나 금화큐에 말파면서 파는 프로들이랑 아마추어들 많아가지고 점수 개꿀이라니까 진짜 꿀빠세요 여러분 먹다 말고 내려갑시다 이리로 가면 사나요 사나요 이리로 가면 사나요 죽는다 이 한표 말파야 인생 큰일난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말파히트 잡는 법 제대로 하셨죠 어때요 상대가 불렁새로 딜결을 해야되는데 실드에 씹히니까 말파히트만 잔뜩 쳐맞고 어 아 대박인데 아 카우스 궁이 어떻게 어디서 끊어져 왜 끊어졌냐 아 카우스 궁 끊어져가지고 죽었네 아 이것도 못잡고 사고인데요 다행이다 와 밑에라도 이겨서 다행이다 마이 전멸 마이 전멸 잡았어 다행이다 자 탱마이파라서 아 방금 흐름 끊겨서 무한솔킬은 안되겠는데 아 원래 한 8번 9번 죽이는 게임인데 전형적으로 아 너무 아쉽다 경험치랑 골드자판기로 만들 수 있었는데 집에 갈 게 아니라 풀딜 다 때려박는 딜교를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라인다가 스킬 막 떼면서 밀려고 하면 한번 딜교박 한번 봐볼게요 1 2 2 2 2 3 3 2 3 2 2 안 좋습니다 아 이러면 또 한타가 가지고 말파이트 궁 박는거 당할 수 밖에 없는데 나이스 어 좋은데요? 아 철박궁 까비 말파이트가 올테니까 일단 정비 한번 때릴게요 웨이브 먹는 것보다는 어 이러면 정비하러 갈게 아니지 아 아 아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 내가 원하던건 이런게 아니라구 여운킬 파이레스 만들어버리는거였는데 아 정말 아 아 아 아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거 만약 킨드도 죽었으면 진짜 사보였죠? 아 베이가 체력이 좀 되긴 하는데 아 아 아 좀 뭐 심리전도 잘하긴 했는데 방금 스킬 잘 이렇게 끝에서 쳐가지고 피하고 아이씨 아 펜만 좋았네 아 아 아 나 왜 이렇게 세? 아 아니 돈이 2,500원 2,300 몇십원인가 든 상태로 싸우지 않았나? 아 아니 럼블를 지금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거? 아니 진짜 세졌네 아 피들 아 와 피들 저 피고 살아있네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야 어우 교전 좋았고 어우 아까 카더스 저기 뭐야 마스터에 키우면서 제가 좀 패배의 기어를 크게 할 뻔했는데 그냥 베이가 솔킬 말파 솔킬 이렇게 까버리고 내려봐서 어우 개잘 컸다 와 진짜 세게 했는데 13렙 전체 1이죠 레벨 원콤 2마리 어 나이스 에고 킹즈공 당연한거고 끝날 때 작살 나이스 어우 좋은데요 ㄱ 어 럭 퇴속이 좀 아쉽죠 메자이 갈까요? 게임 수준도 별로 안 높아 보이는데 아 이거 갑박아 역전 당해서 지면 개쪽인데 아 가야지 가야지 가야죠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어? 이런 꿀잼을 놓칠 수 없지 아 나 근데 진짜 방송키고 메자이 사서 안 죽은 적이 있나? 일부러 죽은 것도 아닌데 메자이 데스노트라니까 이거? 살 때마다 죽어 아 다음에 진짜 사지 말아야겠다 힌드리드 세긴 하네요 힌드리드 세서 질 것 같진 않은데? 아 그냥 존야나 곱게 올릴걸 아 씨 아 씨 아 나이스 어어? 카우스 공 돌리고 해야겠는데 이거? 노폴 아니야 이거? 죽겠나요? 나이스 나이스 잘랐고 으어 오우 씨 죽을 뻔 아 개무서워 와 씨 진짜 개무섭네 방금 살해 당할 뻔 했어요 이제 허허허허 아니 뭐 이딴 게임이나 했냐? 허허허 허허허 아니 개주클잼인데 이 판? 허허허허 딜량은 카우스가 1등이겠지? 카우스 빼고 이제 진짜 찡 1등을 가리자 누가 1등이냐 쓰읍 킨드가 1등이잖아 어 아이 assisted 내가racer통 sí 아 워드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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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의... 감사합니다.